저는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될 요리안고 철강제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 대중과 같이 일도 하면서 현행 생산에서 걸린 기술적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도 보고 또 생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끈을 내는 기술혁신 문제를 푸는데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해만 그치지 않고 철강제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산소협법 명광로 직장을 비롯한 중요 직장들에 나가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집채석 토의도하고 소소한 허상관 기술적 연계 밑에 철강제 생산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